집사의 고민들을 살펴볼까요? 토요 사료를 자주 토하는 건 물론 밥그릇 주변을 앞발로 긁던 샤이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저거 사료 되게 맛없나 보다 아 그래요? 맛이 없어요? 저거 지금 고양이들 되게 맛없는 사료 기업성 떨어진 사료 먹을 때 가서 냄새 맡고 이렇게 긁어서 덮으려고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게 무슨 사료 주셨어요? 지금 무슨 사료 주고 지금 약간 다이어트 있는 사료로 집사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제한급식이 어려운 상황 먹성 좋은 녀석들의 체중관리를 위해 다이어트 사료를 주고 있었군요 일종의 그런 거죠 다이어트 사료가 일반 사료보다는 기호성이 조금 떨어져요 제한급식이 최고인데 제일 좋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스케줄상 다이어트 사료를 활용하는 게 일단 맞아요 맞고 지금 간식 어떻게 주고 있어요? 저도 주고 있어요 저도 주고 있어요 저도 가끔씩 주고 있어요 좀 하루에 한 번씩 주고 있는데 그럼 기본 하루에 한 번 이렇게 깔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깔고 하루에 먹는 간식 칼로리가 장난 아니겠네 그러면 이게 다이어트 사료를 먹어도 애들이 살이 점점 쪄요 음 확진내리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 그래서 간식은 보통 5kg 기준 고양이로 보면 하루에 짜먹는 간식 맥스로 먹을 수 있는 양이 4개에서 5개 정도 게다가 지금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짜먹는 간식은 둘 다 하루에 한 개 정도 아 한 개? 짜먹는 간식 하나에 그다음에 건식 간식 한 3개 정도 아 건식 간식을 3개요? 3개요? 하나 둘 셋 끝이요? 그리고 3개요? 네 하루에 한 6개씩 주게 되는데 인당 그러니까 살이 계속 쓸 수 밖에 없네 그래서 애로만 먹고 있었구나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간식 자체를 하루 먹는 간식 양을 정해서 통에다 계속 넣어놓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주든 그 안에 열어봤는데 이미 없어졌다 네 그날은 이제 간식 안 줘야 되니까 다섯 집사의 혼선을 막아줄 간식 관리법 정말 꿀팁이죠 만약에 이게 비어져 있으면 그날 간식 끝 집사들이 외출한 후에는 무료한 하루를 보냈던 샤이와 프롬이 보호자들 없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자네요 게다가 또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서 울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보고 싶어서 불안감 일종의 불안감 일종의 불안감 그리고 소모되지 않는 에너지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분명히 혼자 있을 때도 자기들끼리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냥놀이 대신에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밖에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창이 있잖아요 바람도 불고 그다음에 재밌는 사람들의 소리나 새소리 이런 것과 다 들리는 창이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캣타워크 없어요 고부의 애청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죠? 계속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려고 찾아보고 찾아보고 하다가요 다 핑계고 잘 하지 못했습니다 추워? 너무 소홀했던 부분이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도 저렇게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공간들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충분히 자기를 에너지를 소모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점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심지어 샤인은 사냥놀이에도 소극적이었는데요 둘째가 들어오고 나면 첫째 고양이들이 잘 못 놀아요 아 샤인은 뭔가 프로미가 온 뒤로부터는 사실 많이 그렇게 활동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놀이를 할 때 프로미가 먼저 무조건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나중에 사냥놀이 점점 반응이 없어져요 항상 놀 때 장난감 하나로 지금 두 마리 같이 있잖아요 네 꼬리 봐봐 짜증나가지고 막 흔들고 꼬리가 만약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섰다 고양이는 당당할 때 기분 좋을 때 꼬리 이렇게 만져주세요 음 아 아 꼬리가 만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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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난다 아니요 이건 평홍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랑살랑거리고 호기심이 있고 기분이 좋을 때 짜증 꼬리가 이렇게 치는 거는 짜증난다 그만해라 화가 난다 빨리 봐 그만해 꼬리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던 샤인 이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솔루션 진행할게요 네 가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샤이가 프러미 때문에 잘 못 놀잖아요 사냥노래에 흥미를 잃었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격리해서 놀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다행히 집사님들이 지금 다섯 분이나 있으니까 네 세 분은 프러미를 네 세 명 네 알겠습니다 저쪽 방에서 놀아주시면 되고 네 네 이렇게 세 명은 샤이를 위해서 사냥놀이를 진행을 좀 할게요 집사가 많아서 다행입니다 샤이가 눈치 보지 않도록 따로따로 놀아주는 게 포인트 음 프러미는 역시 잘 노는데요 이런 캣터널 집안에 통과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조금 공간에 배치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냥 빈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두고 샤이가 관심을 보이네요 그래서 왜냐면 아이들은 숨어있고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시간 놀아주면 돼요 근데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만 남았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사냥 본능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까 정말 간단한 DIY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집에서 그냥 생수 먹고 나무 뚜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작은 모양 진짜 간단해요 간식이 있으면 뚜껑으로 그냥 덮어서 여기다 두 명 끝 그리고 처음에 있는 거라 따라 인지를 잘 못하면 열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열어서 보여주고 여기 있는 거 이제 알아요 먹었어요 오케이 프로미가 먼저 했네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밀어내고 먹을 수 있다는 거를 난이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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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이제 이렇게 밀어가지고 어이구 뚜껑 아프고 먹이 퍼즐을 곳곳에 놓아주면 집사들이 없는 시간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겠죠 활동량도 높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네요 고양이는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양이들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을 타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꼭 혼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창밖을 볼 수 있는 수직공간 그리고 혼자 노는 장난감 그리고 먹이 퍼즐 등을 꼭 준비를 해 주셔야지 고양이들이 외로움을 타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더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분들이 너무 이제 바빠서 집을 비워야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펫시터를 활용을 해서 고양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외로워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DIY로 아이들 먹이 퍼즐 만들어서 제공해 줬잖아요 이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훌륭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들이 직접 놀아주는 한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스케줄 없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저희 이렇게 오늘 솔루션 해봤는데 가수가 아닌 집사로서의 다짐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고양이 언어를 배웠으니까 고양이들의 기분을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오 좋아요 오우 저는 이제 애기들이 이쁘니까 간식을 좀 많이 줬었는데 이제 간식 정량 체크 잘해서 애기들 살 안 찌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이스 네 저희가 이제 더 바빠질 걸 대비를 해서 펫시터에 대한 정보를 공연히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빨리 최대한 빨리 개타워드를 빤히 하면서 친구들이 바깥도 볼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훌륭합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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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다짐들 들어보니까 이 집 샤이프롬 너무 잘 지낼 것 같은데 어 원팀 대박 나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샤이프롬이도 완전 행복한 묘생 될 수 있도록 네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고양이를 부탁해! 며칠 뒤 원팀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는데요 집사로서 반려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비씨의 자작곡 함께 들어볼까요? 예전 추억 아닌 현재에서 너는 지금처럼 지내 아프지만 말 뒤에서 우리 샤이를 부탁해 우리 from here를 부탁해 그리고 나도 잘 부탁해 김명철 선생님도 양해를 부탁해 우리 샤이 and he is from and I'm your boy b c yeah 우린 이렇게 살아 나름 즐겁게 우린 이렇게 우린 이렇게 김명철 선생님도 양해를 부탁해 호기심도 많지만 활동량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혼자서도 엄청 뛰어다녀 지치지도 않냐? 구경시 suicide 고영이 요리 자막 보기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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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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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